인간의 집들은 이뻐 보산이 아홉 집들은 이뻐 보산이 아홉 가위가 뭐예요? 이뻐야 돼 그래야 팔려요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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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들 다 이뻐 아홉 저도 그 말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데 진짜 그 말 처음에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었는데 이게 뭐하러 지저분하게요 음 지적질? 지저분하게 왜 웨드링같은걸 하냐 예쁘게 잘 칠해놓고 관담도 얘기 들어보니까 호호사시하게 예쁜 애들이 팔리지 왜 웨드링 해놓은 애들은 하나도 안팔린다고 꾸준히 나는 뭐 더럽게 해놓고 그러는거야 더럽기만 더럽고 문을 넣어서 이게 뭐야 메뉴 HYTHEY THEM THEM LEN TH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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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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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장 잠시만 거기 걸려있는데 그냥 그것만 좀